오우 네? 오우 약간 소리는 느낌이 해외에서 갖고 온 거야 켰나? 안 켰어 켠 거 같은데? 얼굴이 켰어 이제 그냥 나한테 그러잖아 아 켰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웃고 있어 모를 줄 알아요 웃지 않아 웃게 해야겠지 으음 오우 다위들 잘 되는 거야 자 고스트 으음 으음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오! 엄청 그립감. 오! 약간. 뿌리는 느낌이. 해외에서 갖고 온 거야. 뭐 보고 갈 때 쓰고 해도 돼? 세차할 때 써도 돼. 양치하고 뭐 해도 되고. 켰나? 튄 거 같은데? 얼굴이 텄어. 억지로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 길이 그냥 나한테 이러잖아 억지로. 어! 아 켰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웃고 있어. 모른 줄 알았어. 모른 줄 알았어. 웃었어. 웃었어. 이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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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ать. fires. 며칠 숙성 두 번째는 홈페인 너무 잘 안겨서 곱 Large 가방 도 많이 부조해 화면발에 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잘하는 것만 보여줘 못 하는 것을 안 보여줘 교육생들이나 고객들 잘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잘하는가 보다. 어때요? 붙이는 거 보니? 영상에 나오는 건 똑같이 붙이잖아. 뭐 속이는 거 없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넣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뭉쳐. 그래서 항상 가운데서. 가운데서야 이거를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해야 이게 한 번에 쏙 들어. 여기서 안 넣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여기 있는 모든 산 열로 옮겨가지고 여기가 쭈글쭈글해지거든. 여기도 마감을 항상 여기가 안고. 끝 때부터. 끝 때부터 누르고. 끝까지 누르고. 끝까지 누르고. 이렇게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가면 무조건 여기 생겨. 무조건 떠요.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푹 이게 아니고. 여기가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이렇게 하는데. 곧은 Beat. LOada. 뭐 좀 해. 이렇게 넣어가 있으면 잘 안 붙거든. 그렇게 하면 답답하지. 이걸 라운드에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긁으면서. 이렇게. 여기를 긁으면서 가야 돼. 이렇게 넣고 살짝 제껴주고. 위에 위에 붙여야 되는 게 살짝 제껴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끝에는 어떻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항상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끝에서 가야 돼.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칠을. 여기 칠을 붙이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붙었잖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만 남잖아.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늙는다가 아니고. 여기를 타고 들어갔어. 이렇게 타고 들어갔어. 긁으면서. 들어가서 넣었어. 이렇게 올려줘야 돼. 위에를 붙여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만약에 안 붙는다. 안 붙잖아. 그러면 안 씻어지는 거야. 그러면. 물을. 물을 다 넣어줘야 돼. 근데 작업할 때 처음에 이걸 자려놓으면. 2차 마감이 쉬워져. 올려줘야 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뒤집어 까야지. 그냥 손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도 내가 할 거야. 이거를 멈추지 말고.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 이거를 잘해야 돼. 이게 마지막 최종 마감. 이거야. 이거 이거 걸리지.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써야지. 키워줬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봐봐. 자대 자체가 지금. 일어났어. 이거 남겨? 어? 아래서는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절대. 여기서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키워줘. 근데 잘못하면 이게 찍혀버려. 라운딩을 잘 타야 돼. 그냥 말아 넣는다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필름이. 위쪽이잖아. 이렇게 말리지. 근데 여기서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이 사이에 또. 물이 찬단 말이야. 좋아. 라운딩을 타라야 했잖아요. 이렇게 라운딩을. 이렇게 라운딩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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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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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